1. 인생을 단순화하라. 2.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한계를 정하라. 3.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라. 4.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5. 위대한 자연을 경험하라. 6.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라. 7.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라. 8. 기도나 찬성 또는 명상을 하라. 9. 영감을 주는 문학작품이나 테이프를 보고 들어라. 10. 자기 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11. 가슴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라. 12. 음악 듣기나 노래 부르기 아니면 춤이라도 추워라. 13. 고결하게 행동하라. 14. 정기적으로 일기를 써라. 15. 어디에 있더라도 즐긴다는 자세를 가져라. 16.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아멘